네. 네 번째는 대화 중에 찾아오는 미칠 듯한 침묵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가 잘 가다가 흘러가지 않는 대화를 할 때가 있죠. 혹은 어색한 침묵이나 갑작스럽게도 대화가 종료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 예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같은 중어과나 같은 영어과이긴 한데 알긴 아는데 서로 대화는 해본 적 없는데 마침 고동역에서 딱 둘이 마주치고 있고 둘 다 하필이면 교복도 입고 있고 같은 과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 그냥 어? 안녕? 안녕? 어디 가? 아 뭐 도서관? 난 학원 잘 가고 잘 가? 안녕? 이런 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소셜리 악골 단 사람이에요. 대화를 거는 거죠. 은경아 이번에 어벤져스 봤어? 어 봤어 봤어. 재밌지? 진짜 짱 재밌지? 그래서. 뭐야? 뭐야? 그런데 너는 누가 좋아? 나는 캡틴 아메리카. 진짜? 난 아이언맨이 짱 좋은데. 그래? 아이언맨 진짜 최고야. 살생겼어. 너무 멋져. 많이 좋아해. 빨리 다음 편 개봉했으면 좋겠지. 어. 어 나도. 여러분 이 대화 보시면서요. 썩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까지 이어서 설명한 다음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슬픈 말 같은데 가품살을 유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예외가 아닌 법칙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어때요? 아니 왜 이분들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항상 모든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네. 진짜 누구보다 본인이 일단 힘들겠네요. 그렇죠. 누구보다 본인이 힘든 경우가 되겠죠. 모든 대화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답답하겠네요. 네. 그들의 대화는 상습적으로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거친 소래를 타고 가는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즉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이겠죠. 아. 마치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 보고서 와 진짜 스무스하게 대화한다. 그렇죠. 청소년 유수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네는 그 반대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특징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약간 슬프긴 한데 네. 다른 사람들이 자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비웃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과의 상호작용을 좀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따라하고 놀리는 거예요. 놀리려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룹에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따돌리려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대화하면 자꾸 갑분사가 생기고 그렇죠. 대화가 흐름이 안 되고 또 자기 좋아하는 주제만 계속 말하다 보니까 말이 안 이어지니까 그냥 애초에 피하고 싶은 거죠. 불편하니까 싫어서는 불편하니까요.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놀리기라도 하는 거죠. 둘이 앉아 있어요. 조별 과제 때문에. 원래는 넷인데 두 명이 갑자기 준비물 가지러 가버렸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그래 그냥 너. 은경아. 너는 너 같은 딴 꼬마들은 그냥 저 밑에 공기 어떻게 좀 거기 공기는 괜찮니? 어 말까? 어 그렇구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냥 이거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만약 남들이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행동이 어색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이 부족한 것이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조금 덜 발달된 혹은 가쁜 썰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강력한 유대감 혹은 연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랑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불편해, 대화가 끊겨, 이어지지도 않아. 누구랑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집에 혼자 이렇게 베개 하나 끌어안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사회 소셜 써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셜 써클이라는 것은 어울려 지내는 무리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왜냐? 본인이 훨씬 더 괴롭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조별 과제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조별로 묶이는 게 단체 활동, 단체 행동, 체육대회, 수련회 다 싫어요. 동아리 활동 다 싫어요. 그냥 나는 제발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케이. 네. 이것들이 갓분사를 유발하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고려하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갓분사를 유발하는 사람인가? 네. 물어보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결론이 나는 갓분사를 유발하는 사람이구나라면 네. 만약 여러분 자기 평가의 결과가 나는 갓분사를 유발하는 사람이다. 라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혼자만 틀어박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법 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I have three essential pieces advice I can offer you.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린다고 합니다.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자,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develop your social confidence 여러분의 사회적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연쌤, 사회적 자신감이 뭔가요? 아, 결국 남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아서 꼭 구석자리에 앉지 않아도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모임에 나가더라도 아,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연발하지 않는 그런 거겠죠. 선생님께도 굉장히 필요한... 아, 선생님 밖에 벚꽃 날려요. 네? 봐봐요. 어머! 장난 아니죠? 우와! 예쁘죠? 네!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은경쌤이 있으면 다른 데를 안 보지만 방금은 밖에 진짜 벚꽃이 너무 예쁘게 날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예뻐서요, 진짜. 아,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계셔야지 같이 봤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정말. 네, 아쉽습니다. 이 참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실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셜 아퀴드네스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나 불안감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해요. 그렇죠. 아까 수없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저는 지금 막 은경쌤이 그냥 옆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 난 그냥 혼자 내 방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어쩔 줄 모르다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또 불편해지고 불편해집니까? 난 더 불편해지고 그냥 이게 최악으로 지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다 벌어지는 거냐? 내가 스스로 자꾸 불안감을 조장해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더듬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또 부끄럽게 만들 수 있죠.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 사회적 자신감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스스로 다 해결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조언은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배우는 것입니다.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interactions can be learned from books, courses, or socially savvy people. 지연쌤, 세비가 뭔가요? 제가 세비를 보통 어떤 맥락에서 보냐면요. Tech savvy 해가지고 기술을 또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거나 잘 아는 이런 경우에 많이 봤거든요. 그럼 socially savvy는 뭐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굉장히 잘한다. 아, 소셜이 세비 비법. 인싸. 인싸. 아주 사회화가 잘 된 인싸를 얘기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원리는 책이나 강좌 혹은 인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경쌤은 우리 학교 쌤들 사이에서 인싸고 저는 아싸니까 저는 쌤한테 배우면 되는 거네요? 제가 인사인가요? 아니에요. 쌤 아싸였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아,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분위기 사이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뭘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네,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가르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별표 치세요라고 얘기하면 진짜 제가 꼭 이게 무슨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은경쌤이랑 앉아서 제가 지금 수업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힘드세요? 아니, 쌤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막 불안감을 조정이 되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력했듯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누가 여러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조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라는 조언이 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결과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을 미세 조정하세요라고 했어요. 네, 이러한 실제 삶의 사회적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싸에서 인싸로 변신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또다시 여러분들의 사회적 자신감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경험을 많이 해라. 혹시 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게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니까 마인드도 건강해지고 마인드가 건강하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관리도 굉장히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것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약간 되게 작은 목표들 있죠. 여러분 되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 같은 거 말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요. 정하고 하나씩 별거 아닐지라도 그걸 실천하다 보면 너무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왔을 때는 오늘 와서 지연쌤한테 칭찬 두 개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와 선생님이에요. 영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두 번째, 아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 컴퓨터가 아니라 카메라 장비들 장난 아닌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달성을 했어요. 소개의 목적을. 이거는 선생님의 자신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감을 키우실 수 있는. 윈윈인 거죠. 이렇게 줘도 풀필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목표를 잡아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좀 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조언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 승리들이 모이고 모이면 자신감이 키워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같이 키워서 열심히 끝까지 해봐요. 여러분도 이 지문을 듣다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예요. 만약 난 해당되는 게 한계도 없다. 이거는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뭔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지 않는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누구나 조금씩은 다 해당될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조금이라도 있다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거고요. 그걸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삶이라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좋은 얘기인가봐요. 운 좋게도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러한 갑분싸 유발하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가네요. 여러분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대화를 노력하지 않고 쉽게 하고 정말 멋진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사회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최고로 가능한, 최고의 가능한 조언을 찾고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수업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네. 네.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처음이라서 사실 지금 저희도 거의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학생분들도 굉장히 약간 당황스럽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네. 네.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수업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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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